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2월 2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아래의 도표는 우리가 단위에서 2장, 7장, 8장에서 보았던 나라들의 순서를 요약하고 있다. 이것은 성소정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단위에서 2장, 바벨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이교로마, 교황로마, 재림 단위에서 7장, 바벨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이교로마, 교황로마, 하늘의 심판, 재림 단위에서 8장,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이교로마, 교황로마, 성소의 정결 여기서 보듯이 세 장들은 서로 평행한다. 각 장에서 나오는 나라들뿐 아니라 이교로마의 1260년이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단위에서 7장의 심판 장면도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단위에서 8장의 성소정결과 평행한다. 요컨대 단위에서 7장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전에 있을 한회의 심판의 환상은 단위에서 8장에 나오는 성소정결 환상과 동일하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묘사이다. 그리고 그 둘은 모두 자금뿔 세력이 활동하는 1260년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위의 도표는 단위에서 7장의 심판과 동일한 성소정결이 자금뿔이 활동하는 1260년 이후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수립 이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 단위에서 8장의 예언은 폭력과 악으로 얼룩진 역사를 묘사합니다. 세계적인 제국을 상징하는 두 동물이 결투를 벌입니다. 그들 후에 등장하는 자금뿔은 폭력적인 박해를 가하는 세력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실체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위에 보이는 악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